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가잉가 우후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고대주 아오니저택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아오니저택은요 여러분들 좀 특별하게 바로 제가 스킨을 이렇게 블록으로 다 바뀌었어요 멤버분들도요 네 오늘은 사정상 멤버분들이 얼마 참가하지 못해서 다섯명으로 할건데 자 오늘 그러면은 멤버들 소개하면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건님 반갑습니다 아오 반갑습니다 이수건입다 어우 춤이 어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그 블록스킨을 준비하셨나요 아 오늘은 제가 네 문스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스킨 문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네 김니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노 안노 네 오늘 어떤 스킨을 준비하셨나요 선인장 선인장 네 선인장 스킨을 준비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라작님인데 오늘 어떤 스킨인가요 에 에 저는 인생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부르시군요 파도치기! 파도치기! 야 파도치기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나무 원목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숨을지 기대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오오니는 태태기님이 해주실거에요 태태기님 오케이 아오오오니당 춤 한번 춰주세요 춤 I do I do 오케이 자 오늘 그러면은 블럭분들 들어가서 숨으시고요 아오오오니는 30초 있다가 들어오세요 출발합시다 출발 자 오늘 여러분들 아오오오니 룰은요 20분 뒤에 탈축으로 나가셔서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0분 뒤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스타트 좋았어 오늘 빨리 숨어야겠구만 아오오오니가 오기 전에 블럭드려 빨리 숨어야 돼 아오오오 빨리 숨어야 돼 너는 나무염 넌 누구입 난 선인장닌 너 만져봐도 돼? 아 따가워 오케이 그러면 우리 괴물이 오기 전에 빨리 숨자고 물 새들아 너에게 물을 줄게 하하하하 하하하 자 보물로 가자고 Friday 우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숨는 장소를 제가 연구해왔습니다 빨리 저리로 가 이렇게 숨으면 아무도 모르지? 독특히 뭐가 돼? 오오오! 나 안들 꼈는데 모르고 움직였어 어? 아니 아니 물씨 네 나무식 당신 어디에 숨을라고? 여기요 어디 어디 야 시프트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냐? 오오 Marshall도 치기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오 좋겠잖아 어디선 말소리가 들리는구만 숨을 때가 여기? 여기? 조금 많이? 여기 뭐가 있는 것 같구만 여기 뭐가 숨을 수 있는 것 같구만 여기 뭐가 있구만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겠어 여기라면 진짜 모르겠구만 들키기 쉬우려나? 여기? 여기가 좋으려나? 여기가 좋으려나? 와 여기 진짜 나무 많다 여기면 진짜 안 들키겠다 어? 야간투시에다가 오 여기 진짜 안 들키겠는데요? 야 여기 진짜 모르겠다 소리가 들린다 하아 하아 아 어머니도 힘들구만 아 이렇게 나무가 많은 데에서 설립욕을 해야겠어 하아 아 공기 좋구만 난 이런 참나무 냄새가 좋더라 하아 나무 스고이 하아 흐하 아 뭐지? 내가 많이 마스턴 또는 냄새가 아냐 똥 냄새가 나 흐흐흫흫흐흫흐흫흫흐흫 흐흫흫흫흫흐 아 어 어 어 어 도망가 etcetera 와아! 진짜 모를 것 같은데? 그쵸? 진짜 모를 것 같은데? 그쵸? 진짜 모르겠구만 여긴 뭔가가 찝찝해 이 미적 감각이 없는 참나무 공간이야 난 여기서 오늘 그림을 걸겠어 자 여기도 하나 걸고 좋구만 좋아 여기도 나무로 딱 걸고 아 왜 여기는 그림이 안걸리지? 왜 그림이 안걸리는거야 여기 응? 야 왜 여기 그림이 안걸릴까? 눌러와봐 왜 그림이 안걸리지? 이 나무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데요 그래? 이거 무슨 냄새야? 이거 아까 그 똥냄새 같은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난 똥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어휴 어휴 아니 어휴 내 생일 처음이야 똥냄새야 어휴 어우 오어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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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어 아니 너는 선인장? 어? 여기 가운데 서 봐 선인 선인 아 선인장인데 왜 아파? 안 아파 아오디씨 우리는 잡히지 않아요 맞아요 선인 너희들은 냄새만 맡아도 알아 아 저기 저기 갑자기 물이 파도치는데요? 저거 왜 이러는 거야 저거? 어? 야 물타기를 해 감히 선인 빨리 여기 도망가자 선인장씨 어? 여기 너무 위험하다고 아 이거 뭐 근데 위장이 안 되는 거 같아 다 들켜 내가 오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걸리도록 아냐아냐아냐 아 왜 이래 이거 됐다 아이씨 잠깐만 아 왜 숨을 데 없나 아 좋았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? 네 내가 진짜 자연스럽게 만들어야겠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났습니다 오케이 진짜 오늘 안 걸리는 거 하나 생각했다 지켜봐줘 여러분들 이건 진짜 안 걸린다 이거 어? 화분 놓고 어? 양손에 아 놔둬봐 놔둬봐 가만히 있어봐 옆으로 가봐 어니? 어니 크리스마스 틀이잖아 하핳 하핳 아 이거 완벽하다 어니? 이거 절대 모른다 이건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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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세상 살려줘 난 그냥 나무일 뿐이라고 아니 이거 안 걸릴 수가 없어 어? 야 문아 좀 숨어봐 어? 아까 저 뭐야 죽었다 죽었다 하핳 아니 이게 숨을 때가 딱히 있네? 딱히 있구나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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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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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티나? 여러분들 티 안나지 티 안나거든 내가 봐도 봐봐 티 안나잖아 잠깐만 이거 한쪽 붙을까? 요렇게? 티 안나잖아 이정도면 안나 안나 오케이 저 말고 리어맨님 벌목하러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 허어어어어 어 아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아아 Azjo 야, 절로 안 가 야 선인자를 왜 안 죽이는 거죠? 아 이해를 못 하겠네 어 저기 왜 살아있는 거냐고 아까부터 어? 진짜 왜그래? 안되겠어 안되겠어 진짜 비밀장상에 그냥 숨어야겠어 못찾게 이런데 이런데 어? 이런데는 절대 모르거든 그냥 이런데 숨어야겠어 아 그냥 뭐 위장하고 막 숨을 생각하면 안될거 같애 그쵸? 봐봐 그냥 위장블록으로 숨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숨으면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냥아리 맞다니까 그냥 선인장이나 초대해가지고 같이 숨자 그게 낫겠다 아 큰일났다 들킨거 같은데? 좋아 좋은생각에 떠올랐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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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면 죽여야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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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풀이의 정원이 이렇게 풀이 맨날 자라는 거야? 맨날 가꾸느라 정신이 없다 어 뭐야 풀이 마련하잖아 오이씨 오이씨 너 죽었어 어 왜 이렇게 풀이 맨날 완벽한 전략이야 다시 한 번 어떻게 나가지? 아 아 아 아 빨리 탈출으로 가야겠다 어? 여기가 저 개꺼, 여기가 아주 은신하게 딱 좋겠어. 뭐야? 어디 갔지? 다행이다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무슨 소리가 들려? 이거, 이거 똥 냄새가 나. 아, 나는 나무꾼. 오늘도 나무를 캐러 왔지. 여기가 그 나문가? 좋아. 너는 어떤 나무가? 와봐, 와봐, 와봐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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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제발 위장하게 해줘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나 어떻게 할 줄 알았어 이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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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걸로 하면 안 돼 이걸로는 부족해 오케이 뭐야 밀려? 밀려나가? 뭘 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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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어서 이거 코드 뭐야 이거 17 오케이 밀려나잖아 바보야 이거 안 되는구나 아니 그러지마 넵 그러지 말고 땅속에 들어가있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뜯이 나는데? 아니? 어디야? 그럼 기다려보세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를 이걸로 하면은 뭔소리 하는 거야 아 뭘까 티가 너무나잖아요 딜을 바꿔줘야지 딜을 아 이 바보네 이거 아 아 아 아 큰일났다 계속 끌어 다들 너는 사람이 안 돼 그거 쓰지 말랬지 아 죽으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철도끼야 네가 보기에는 이 뒤에 사람이 있는거 같니? 어 어 그렇다고? 어 아 아 아 아 아 맞나? 여기 여기서 무슨 소리? 어 뭔데? 뭐야 이거 아닌가? sir 어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ave 아 아하하는 아하는 아흐응 아하then 알겠어요 알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들켰다 끝났다 빨리 나 근데 잡아 그냥 아아 아아 아 이럴수가 잡혀버렸잖아 너무 심해 너무 심하다고 자 적당히 해란 말이야 적당히 하란 말이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